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마 몇십 년 뒤에 대한민국은 인구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국민으로 받아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정체성도 사라지게 될 게 뻔하죠. 그리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해볼까 합니다. 믿든 말든 신경 안 쓰지만 저는 여고여 대여초 직장을 다녔던 여자입니다. 남성보다 여성과의 교류 소통이 많았던 저는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거창한 이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성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여혐종자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자들이 뭔가 유행을 만들어낸 걸 보신 적 있나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떡볶이 값이 2만원에 육박하였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마라탕과 탕후루가 유행했나요? 유행이란 건 결국 유사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유행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모두 여성들이 만들어낸 유행입니다. 남성들이 만들어낸 유행을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떠오르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출산율 그래프를 봐보시죠. 정말 놀랍게도 가파르게 2015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출산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수 증가 추이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대한민국 출산율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그래프를 보여주죠. 2015년도에 400만 명이 인스타를 했다면 2017년에는 800만이 인스타를 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죠.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여성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빠르게 보급되며 우리는 시그니엘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쇼핑하고 어떤 걸 먹는지 방구석에 누워서 알 수 있게 됐죠. 오마카세가 뭔지 2013년도에 여성이 알고 있었을까요? 스마트폰과 sns가 보급되기 전까지 여성들은 주변의 여성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여성들은 sns 속 여성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과거 스마트폰이 없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sns에서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살아갔었나요? 여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허상이다 하는 여자의 오마카세 호캉스 명품 엄청 올리는데 돈 없어서 마른 걸레 남친 쥐어짜서 가는 거라더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자들. 남들 sns 사진 보면 화려하고 좋게 사는데 나만 거지같이 살아. 오마카세는 커녕 마트에서 삼겹살 사 먹는 것도 거의 못하고 해외여행은 일본 한 번 간 게 끝이야. 라고 말하며 sns 속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해하는 여자들. 나만 거지같이 사는 것 같아서 우울하다. 다들 서울 자취하고 좋은 가전에 예쁘게 꾸미고 살고 돈 드는 취미생활 합을 잘 다니고 해외여행 주기적으로 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지같을까? 라고 말하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우리 여자들. sns상의 20대 금수저 은수저에게 비교하며 현타 느끼고 있어. 인스타피드나 남들 스토리 sns 속 행복한 사람을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우울에 미치겠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저 여자들이 과연 평범하게 돈을 버는 남성과 결혼하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귀여운 아들딸 낳고 잘 살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떤 게지랄을 해도 출산율은 현상유지가 전부일 거고 나라는 개판이 날게 뻔하겠죠. 여성들은 끊임없이 sns 속 여성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할 거고 남성들은 그런 여성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계속 밑빠진 독의 물을 부어넣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병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 사이버레카의 의견이지만 한 번쯤 이 영상을 보고 여성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임금소득은 월급 320만원입니다. 지금 sns에 절여진 여성들이 월급 250만원 받는 남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눈은 이미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을 구분할 수 있는 눈설미가 생겨버렸는데 그녀들이 평균적인 남성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등급은 5등급인데 1등급의 남자만을 원하고 바라는 여자들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개똥철학 이야기였으니 구독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됩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봤을까요? 아멘